이치야, 원시저그가 내 거대 괴수에서 뭐하고 있는거지? 나는 대학아, 수집하는 자. 나는 죽이고 정수를 얻는다. 당신이 변한걸 느끼고 찾아왔다. 제루스 잔체가 그 변화를 느낀다. 제루스 잔체가 두려워한다. 당신을... 하지만 넌 날 두려워하지 않는군, 대학아. 당신을 빛난다. 당신은 정수를 더 가져온다. 난 당신을 따른다. 정수를 안 가져오면 안 따른다. 흠. 그보다 더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은 적도 있어. 좋아, 여기 머물러라. 날 배신하면 내가 네 정수를 수집하겠다. 날 배신하면 더워질 않아. 아멘 으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덕분에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야. 표본 재취 필요. 새 유전자 연구해야 함. 꿈도 꾸지 마, 아바토르. 난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해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신체 구조. 기존 작업으로 복귀하겠음. 여왕님에게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전 칼날 여왕이셨을 때,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게 달라졌다. 그 전까진 군단의 소리를 듣고 통제해왔지. 하지만 이젠 군단이 느껴져. 이젠 내가 군단이다. 너는 다시 태어났다. 무한한 힘을 지닌 원심 우리의 지도자로. 온 세상을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한때 널 조종했던 암원을 상대할 수 있겠나? 조종당한 적 없어. 영향을 좀 받았을 뿐. 그 어둠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야. 암원은 내가 감염되기 전에 죽은 거야. 그랬길 바란다. 암원이라면 진짜로 세계를 찢어버릴 테니. 나머지 우리 우두머리들이 군단에 합류할 것 같았나? 그들은 파윅, 나무, 언덕이다. 그들은 바람에 맞선다. 힘을 추구한다. 그러는 너는? 나는 강이다. 강은 흐른다. 나는 정수를 추구한다. 무리 우두머리들은 이제 군단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수천 년간 정수를 수집했다. 눈은 멀었어도 어리석진 않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시간이 되었다. 남아있는 우리 우두머리들을 상대해라. 그들의 것을 빼앗아 살아. 모든 적의 성령을 받아들여라. 먼저 상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상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우두머리들에게 군단을 이길 수 없는 벌레다. 그레이스야. 이 거대한 집은 죽음으로 가득 찼지. 슬리바르트. 우한생실의 호미. 공허하고 파베절이나 그들을 차지해라. 그들은 모든 적을 다스리기다. 이 세상은 자신은 우리 대부분을 군단 공격에 내보내고 지금은 무방비 상태다. 이치야. 거대 괴수를 지켜라. 이 우두머리들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여왕님. 새로운 형태. 강력함. 공중으로 뛰어올라 적을 감타. 강한 파괴력.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새로운 공격 능력. 싸이오닉 둘진. 빠르게 질주. 이동 경로에 있는 생명체 파괴. 우리는 적응한다. 이 유물의 근원. 젤라가. 유전 정보 포함. 중요. 수집해야 함.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나는 구원. 원시바크의 도움이 된다. 야벗들아의 무리와 싸운다. 새로운 형태. 정수 변환 가능. 상처 치유. 자신과 주변의 저그를 치료함. 도움이 된다는 상처, 나의 연구점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나만의 Victim.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군단이 모두의 정복함. 우리에게 나중한 것은 대담하게 나는 군단이다. 정복은 계속 이번엔 뭐지? 우리는 저걸한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군단은 나의 것이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군단은 또 복수는 나의 것이다. 마음을 비워. 바퀴에 죽어.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망가진 무리의 우두머리? 안 돼! 겁먹은 거냐, 야그들아.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손을 흘러. 도망가는 것이다.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움말! 대단하다. 이 세상은 나의 뭐지? 쓴맛을 보여줄라, 맹스크. 나의 무리, 원시 헤드라리스크가 왔다. 시간이 되었다. 복수는 날. 서둘러, 알들이 부화하기 전에 없애야 해. 가장 큰 것부터 처리한다. 대단하게. 우리를 따지는 없어. 나는 군단이다. 마음을 비교해. 우리는 저금한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한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한다. 우선은 나의 것이다. 대단하게.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나는 군단이다. 여왕이 듣고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적응한다. 정복은 계속된다. 하다. 나는 여왕이로써. 암흑은 모든을 수정한다. 마음을 비교할까. 나만의 Auswander는 제 생각 추세이라. 복수는 나의 말에. 저 세상은 나의 것이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뭐지? 대담하게 여왕이 듣고 있노라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를 적응한다 쓴 것을 기간이 들으라 군단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말해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이번엔 뭐지?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마음을 빚고 대담하게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나는 군단이다 우리는 적응한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번엔 뭐지?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정복은 계속된다 나의 모이는 싸울 좀비가 됐다 여왕이 듣고 있는 쓴 말 말해 대담하게 і 너의 힘이 느껴진다 너의 힘이 느껴진다 너를 없애고 피를 볼 만한 가치가 있겠군 у лls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아 già 우리가 힘든 감탄이 열리지 않게 더 서둘러 주십시오. 이 두변의 증언이 좀 내가 harder지 않고 내 아내가다 내가 The Smooth sind to fight 이 녀석은 정말 안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 녀석은 정말 잘 보였다 이 녀석은... 모두를 정복하리라. 이번엔 뭐지? 나의 무리가 도착했다. 적들을 쳐부순다. 마음을 피오. 이것들은 상대를 감지하면 폭발한다. 여왕이 될 뿐이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적들을 지켜봅시다. 아마 도착하지 않으니, 상대를 지켜봅시다. 다음엔 구역을 지켜봅시다. 이동이 도착했다. 여기서 수령할 수 있도록 어깨가 되었다. 우리에게 한 대란 없다. 세상을 모두를 정복한다. 정복은 계속된다. 이번엔 뭐지?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나는 군단이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마음을 끌고 우리에게 한 대란 없다. 대단하게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우리에게 한 대란 없다. 말한다. 우린 적응한다. 정복은 계속된다. 나는 군단이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마음을 비워.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대단하게 우리에게 한 대란 없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한다. 나는 군단이다. 우린 적응한다. 우린 적응한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여왕이 듣고 싶다. 우리에게 한 대란 없다. 우린 적응한다. 우린 적응한다. 우리에게 한 대란 없다. 우린 적응한다. 우린 적응한다. 우린 적응한다. 뭐지? 승관을 내줘만 하면 이번엔 뭐지? 시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우리는 적응한다. 마음을 비워.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마음을 비워.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너무 잘 찾아왔다. 우리에게 한계란을 잊어버릴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남긴다. 대단하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다. 우리는 그의 남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의 정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되었다. 주르반. 우리 우두머리들은 죽었고. 나무무리는 군단에 함루했다. 넌 인물로 환수했다. 이렇게 훌륭하길. 넌 적하다. 너의 점수엔 힘이 넘쳐 흐르지. 난... 난 목이 바르다. 수천년만이야. 네가... 미친 너의 먹잇감이 되어줘야겠다. 나도 궁금했다. 네가 언제 본색을 드러내나. 저를 갖다 해야 할 건 자기 자신뿐이다. 죽거나 죽이거나 만나려고 있다. 물론이지. 둘 중 하나는 잡아먹히고. 더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자아가의 생존 방식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수천년만이야. 그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수천년만이 되어준 것이다. 잡아먹고. 오직 그만 것뿐이다. 수천년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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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수천년만이야. rah이. 수천년만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루스는 내 것이다. 이 샵, 거대 괴수를 준비해라. 이제 코프룰루 구역으로 갈 시간이야.